1, 2, 3, 4, 1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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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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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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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안 터지고 50 차이로 터진단 말이야? 신기하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방에 죽네. 한 방에 죽는다고 안 뜨더니. 좀 아프네. 아 열혈을 썼는데도 한 방에 안 죽네. 뭐야 여기까지 이동시켜놨는데. 아 삼십일 남았어. 아 삼십일 남았어. 아 이 형 축복을 아까 안 받았지. 마음에 안 드는구만. 아 삼십일 남았지. 아 삼십일 남았지. 아 삼십일 남았지. 아indi. 아 삼십일 남아이신 너maker. 아ckså 두 지끈 Step 2. 아니 그나저미에도 다zenie 구질 소가 바꿨습니다. 아니 comicnap이. 아니 왜 개타한테 덤비죠? 아니 뒤에서 온단 말이야? 너무하네 뭐가 나타나나? 아하 얘가 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열흘까지 썼는데 원콤이 안 나네 마음에 안 되는구만 사거리 안에 들어온 애가 얘밖에 없나 그럼 돌격을 써야죠 돌격 돌격 랩은 아직 레벨이 낮아가지고 뭐가 없구나. 랩은 아직 레벨이 낮아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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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고 또 뭘 잡지는 않겠죠? 또 뭐 나오려나? 아... 원콤이 안나... 그럼 다 때려박아야지 원콤이 안나면 원콤이 나게 다 때려박아야지 일단 여기 한개 남았고 이쪽으로 가야되네 아... 포를 쏩시다 여기 좋은거 있다 아... 찍는것도 힘들어 음... 응... 한 기가 남았네 한 기가 남았네 35,000 뭐야? 아 이쪽에도 남았네 뭐야? 대신 맞아줘? 아이씨 더럽네 이러면 원콤이 안 나잖아요 대신 맞아주고 있어 잡을 수가 있나? 가속이 있나? 가속이 없네 그러면 가속을 써야죠 내가 가서 때릴 수가 있나? 때릴 수 있어 또 대신 맞아주고 이러면 잘 못해 아이씨 더럽네 아이씨 더럽네 아이씨 더럽네 아이씨 더럽네 한 대 남았구만 뭐야 이걸로 안죽어?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이따나? 됐다... 마무리를 지어야지 레벨이 29에서 39 19. 문잠 잠수 2쇼 hea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나름 기본 미션이거든요. 기본 파생미션이긴 한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무슨 말이죠? 헐... 헐... 개수가 한 전함에 탔다. 개수가 한 전함에 탔다. 응? 이게 서포트야? 스페셜 더블 핫도그를 입수한대. 야씨... 패시브가... 스페셜 더블 핫도그를 입수하대. 스페셜 더블 핫도그를 입수하대. 어이 없네 미츠바의 기력이 150 이상이 되면 아군 파일럿 정신커맨드 행운 여긴 노력 행운 역시 돈이지 이건 업그레이드를 안해도 되는데 안해도 센 애들인데 이 음ten은 이제부터 두개 모델이다 전함 하나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스즈카즈야 스즈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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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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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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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부는 들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병기긴 한데 왜 다 원품이죠? 기압도 안 썼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안 썼는데? 안 썼는데? 안 썼는데? 안 썼는데? 아, 이거 뭐야. 물속으로 들어가네, 얘는. 날지를 못해서. 어, 뭐야. 얘, 얘 왜 못 날아. 공중 없어? 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아, 왜 바다로 들어가지? 날지를 못하네? 아, 왜 바다로 들어가지? 아, 왜 바다로 들어가지? 오토잠 오토잠 오토잠? 오토는 영어고 잠은 잠인가? 오토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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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 다 스포가 높네. 아 아 아 주력으로 쓰는 애들만 데리고 나와서 그런가? 아 아 도망가는 거야? 아 잡지도 못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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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잡아야겠지 돈 벌어야지 자리를 잘 못 잡아가지고 3만 8천 도망가야지 카운트 가득 채웠어 레이오스만 따라오네 카운트 가득 채웠어 카운트 가득 채웠어 때릴 수가 없어 큰일 났네 카운트 가득 채웠어 아니 못 잡아? 얘는 잡네? 한 기능 잡아보자 한 기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포트 돌격 고기 남았네요 돌격이 없네 얜 뭘로 잡지? 아무거나 잡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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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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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많이 쌓이니까요. 15개. 아 이거 로봇도 안 쓰는 건 그냥 팔 수 있으면 안 되나? 진짜? 다 팔아버리고 싶다.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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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쟤네 둘은 집어넣어 놔야죠 들어가 쟤네 둘은 어디까지 가 체력이 좀 있네 뭐야 쟤네 사거리가 되네 뭐지? 기압을 안 올렸는데 바로 쓸 수가 있네 이게 무슨 일이죠 얘는 공격력 좀 더 올려야겠구나 원콤이 안 난다 기동력이랑 운동성만 좋았지 데미지는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네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네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네 기압을 이제 슬슬 찍어줄 때가 됐네 안 찍어도 되는 애들도 있고 쟤시 레벨이 70 아 얘가 계속 다 때려잡으면 안되는데 아이씨 스코어 낮은 애들이 좀 때려잡아야 되는데 스코어 낮은 애가 그르네 온다 맞다 신한주 스타일의 격축 신한주 스타일의 격축 신한주 이건가? 혼이 있었네 151. 74. 138. 미쳤네.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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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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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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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발전이 스코어 올리기 아주 좋아요. 이거 이동하고 결이 한번 더 쓸 수 있지? 그렇지 결이 한번 더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잡고 축복 써야 되는데 축복 축복 머신이 저기 있으니까요. 쓰고 때려 잡고 또 빠져서 축복 축복 결이 쓰고 회복하고 미쳤구만 아 이거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덜 붙었네 여기다가 주면 되지 올리면 되지 이러면 또 멀티 액션 쓰고 야 스코어 잘 올린다 얘를 잡아야 되잖아요 쟤는 좀 쎄단 말이야 쎄 애는 쎄 애가 가는데 별을 써주고 기력이 150이 안 넘으니까 150을 넘겨야죠 기력이 150 그렇지 169가 됐으니까 이제 됨별 아니 잠깐 원컵 나면 안 되는데 힘 조절 있지 않나 힘 조절 힘 조절 힘 조절을 써줘야 힘 조절을 쓰고 스코어 올리면 힘들다 힘 조절 썼잖아 왜 샷다운 떠 힘 조절 썼는데 왜 샷다운이 뜨냐고 아이 그지 같네 이거 아이 저걸 잡았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지금 멀티 액션 쓴 상태잖아 아이 저걸 잡고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주워댔는데요 아이 망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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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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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모자라 모자라면 가속 하나 더 붙이면 되나? 모자라 주워댔네요 부스트 대쉬로도 써야되는데 됐다 진짜 오만거 떼만거 다 때려박았다 아이씨 2행을 다 썼어 이제 2행이 없어가지고 못썼어 슬기만 더 잡으면 되네 요 전함 잡으러 갑시 한방에 잡아버리네 아이씨 3개가 더 있어? 아 이거 너무 많은 아 쟤한테 공격 다 하는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잠깐만 왜 공격을 못해요 호그 다 회복했구요 그럼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계속 올려야지 스코어는 계속 올려야지 아 걔 때리면 안되지 아 아 왜 걔를 때려 그렇지 어? 얘는 좀 아닌데? 아 미친 좀 센 애가 왔다 레기 서포터에 뭐 없나? 뭐 없네. 아 잠깐만 내가 본거 같은데 EX 올리는걸 본거 같은데 한개 올리는구나 전함이 너무 멀리있다. 딱 60끼를 채우네요. 그래도 딱히 뭐 좋아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메인 파일럿을 바꿔서 한번 써봐야겠구나 그러면... 쟤를 메인 파일럿을 바꿔서... 기대를 쓸쓰는 아이들은 더 있었지... 그 말인즉슨... 어 잠깐만... 백구여고... 백구여고 파일럿 바꾸고... 하나... 딱 좋다 아이 좋다 잠깐만요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이러고 끝나는 거야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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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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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불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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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새가 되고 싶대 아 이거 이거 거의 한 7 80년대 90년대 갬성 아닙니까 새가 되고 싶어 야 체력 다 깎아 놨는데 야씨 체력 다 깎아 놨는데 거 넘한거 아니오 체력 다 깎아 놨는데 각성 짠 신조자 뿜 어 왜 대기야 공격이 없어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오 이게 무슨 일이오 뭘로 잡지 그러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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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오프스키 드라이버 보급 한번 쓰고 잡았어야 되는건데 보컬스키 드라이버 보컬스키 드라이버 보컬스키 드라이버 보컬스키 드라이버 아 이건 써야죠 누굴 줘야되지? 근데? 얘를 줘야되는데? 아 이거 뺄게 마땅치가 않네? 그나마 뺄만한건 요거 하난데? 그나마 뺄만한건 요거 빼고 기동력 줍시다 어디갔지? 아 DLC가 굉장히 많아졌어 아 다 DLC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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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파츠는 포인트에 비해서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